1병 회식 댄스! 그러시죠! 노래 좀 올려주세요! 부장님, 어느 술집으로 갈까요? 오늘은 저기로 가지! 저기요! 가시죠, 부장님! 박수! 벌써 적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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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전, 4초 전! 병 잡고!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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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려! 아, 돌려! 아, 취한다! 아저씨! 아이고, 취해! 부장님! 아이고, 취해! 아,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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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예! 저기, 전용훈씨 그렇게 연습 많이 하고 틀리면 어떻게 지윤씨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생방에 매력하지 않겠습니다 이겼다! 자, 좋아요. 저희가 1번이었고요 2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은 어디예요? 뭐예요? 공석갑이에요? 무슨 춤을 설명해주세요 사실 우리 주부님들 설거지할 때 지루하시잖아요 그 쌓여있는 설거지하면서 아주 지루한데 춤과 함께 한다면 우리 장윤영씨와 함께 만든 설거지 댄스와 함께 한다면 아주 개지지 않을까라는 설거지 댄스니까요 집 대리하고 쌓인 설거지를 즐겁게 치우자 좋아요 쌓인 설거지를 즐겁게 치우는 댄스입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자 남편의 댄스에 이어서 아내 댄스 들어갑니다 일로 와요 말 너무 많다 일장미로 세제를 짜고 수세미에 묻혀서 정신을 닦아서 싸는 것까지 손을 드리게 하세요 자 함께하세요 일어나세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자 우리 수영이 가족분들도 다 일어나세요 건강 못했나? 홈쏠핀 느낌 나는 사람 준비됐습니다 뭐 고무장갑 파는 사람들이야 뭐야 정세계인이 모으시면 뭐야? 닦고 올리고 바라보다 바라보다 다닌다 설거지가 아직도 남았네 설거지가 아직도 남았네 뭐야? 뽕쾌야 팡토마이몬의 춤을 추니까 다시 하는거야 또 이거야 또 이거 또 해 이거 렛츠요 얘도 참 춤 못 춘다 완벽합니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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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로 하지 말고요 아니 원래 본인이 추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아니야 왜냐면 생활 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함께 따라칠 수 있게끔 만든 댄스라서 네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했잖아요 문자 더 받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할만해요 우리 1번 이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래요 다 망쳤어요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춤을 잘 못 춰요 형성성이 있잖아요 우리 수고한 준영 팀 응원해주면 2번입니다 2번 그렇습니다 이긴 팀에게 문자 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한 분께 최신형 스마트 TV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춤은 뭐 중독성이 있다기보다는 좀 조잡해요 네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해 그리고 춤은요 우리는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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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고 따라라 저기요 전 세계인들이 보는 건데 누가 석검하셔요 우리나라에 문화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죠 지금 문자가 폭주하고 있답니다 2번 감사합니다 정준영 감사합니다 2번 2번 2번입니다 2번 스마트 TV 좋습니다 뒤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생활 댄스도 빨리 제작해서 저희 SNS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우리 김종민씨가 출발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자 일단 그러면 문자 투표를 종료하고 우리 현무지원팀이 몇 표를 받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네 벌써 공개해요? 공개해요 그래야 얘 보내줘요 문자는 금방 와요 네 아니 너가 안 온 거 아니야? 죄송한데 얘 죽어가요 빨리 보내야 됩니다 자 바크서클 봐요 자 현무지원 공개해 주세요 뭐 벌써 왔어? 왔죠 더 이상 안 오는 거야? 12,210표 예 그렇게 말이와? 아닙니다 따라라 아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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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레고 껌들고 12,210표만 이길면 당신들이 승리해 야 어떻게 많은 표가 넘겨 야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수근 준영 팀은 몇 표가 나왔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접시 닦기 접시 닦기 과연 접시 닦기 춤 몇 표를 받았을지 여러분 접시만 닦았어요 딴 게 없었어요 무슨 소리에요 잠깐만 우리 너무 김종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김종민 어디가 와 Gonna 충분해요 아 이게 뭐야 완벽합니다 시 boy 기가 막히네 이거나 정준영씨 승리 세ível로 정준영 댄스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와 잘한다 약간 얼굴이 아깝다 진짜